4, 3, 2, 1 오 누리호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? 저 불꽃 보이시나요? 갱음이 여기까지 들리는데요? 네 진동도 느껴지시나요? 저는 정말 지금이라도 당장 이 자리에 쫓아 나가서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 스튜디오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누리호 1단에 화염이 하늘을 향해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 때문에 목소리가 연결이 잘 안 좋다고 합니다 사boards andar 사boards 내가 다 말씀하셨습니다 어 깜짝 놀ché 날아올 それ Neptune nos때부터TION 0 77 zero 1978 20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